국수님! 아니, 그대는... 어서 문을 열어라! 이게 어쩐 일인가? 그대가 어찌 여기에? 형님을 만나려면 궁지님을 모셔가야 면목이 서지 않겠습니까? 김행수... 김행수는 여기 있지 않은데... 그를 데려갈 시간 없습니다. 어디서 나가야 합니다, 궁지님. 어서 오느라, 이놈!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함정이었나? 이제 알았느냐? 네 놈을 잡기 위해 포위하기 좋은 이곳 옥사로 옮긴 것이다! 태우마마의 개척이기라! 태우마마의 개척이기라! 살고 싶으면 무기를 내려놓아라! 어디 한번 내려놓게 만들어 보아라! 쏘지 마라! 생포하라는 태우마마의 명이시다!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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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태우마마의 성견 지명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결국 그 자가 나타났군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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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씨가 노수로 자랐군요. 형님보단 나일 것이오. 아직은 안될걸. 늙었구만 모일 것이오. 누가 많이 해팅했는지 한번 해볼까? 좋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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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라, 빨리! 계속 반항하면 이 궁주를 죽이겠다. 강요관, 나는 상관 말게. 알 수 없어.